마스터 드시고 나의 무릎 상관의 교육과 드시고 참...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간 적이 있나요? 50명 50,000명 자, 500, 50,000명은 이겁니다. 많은 분들이 500명은 천천히 배우셨어요 아, 원래? 학교에서? 아, 학교에서? 아, 그러니까 학교 다섯 개 좀 쐈어냈는데?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,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또 가지 않으시고 한 570... 아, 예. 570명 오늘 저녁에 상품 나오십니다. 아닙니다. 오늘인데 사실 오늘... 어, 미운 생... 미운 생... 다음, 다음 주랍니다. 아, 정... 미운, 우리 생... 아, 그래서... 오늘도 제가 또 마치에 들기 오다 보니까 나도 내 생일을 몰랐어요. 오늘의 부채 생일이... 아, 제가 봤습니다. 아, 예. 여러분! 68년생 이동근 가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! 박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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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 감사합니다. 오늘 이동근 가수와 오늘 아침 주 생일을 맞춰 신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박수 주셔서! 일단은 바로 매우 기장이죠? 옛 기왕은 옛 기왕, 한우 식당이 제일 크고 맛있었지 아 맞습니다. 맨날 먹어봐야되고요 자, 여기가 해운대 그치잖아요. 바로 옆에가 해운대 네, 그래서 해운대의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해운대 교사랑 본인도 불러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해봅시다. 해운대 이동북 가수의 노래입니다. 박수 한 번 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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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계열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